마지막 1시간 동안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테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잘 들으시면 채팅창에 1번 하시는 거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과목에 관련돼서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 3과목에서 중요한 포인트, 즉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은 바로 모형평가, 혼정행렬과 관련된 우리 평가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시험 문제에 계속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연관 분석에 있어 연관석 측정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문제 역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추구로 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주기성이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앙상블 모형 중에서 우리 백인과 보스팅 랜덤 포레스트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기성을 갖고 출제되고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가는 것이 데이터 분석 파트의 바로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 번 지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거듭 강조 드리지만 우리 2월달 녹화 강의 반드시 연계해서 들어야만 된다 왜 앞으로 다 모든 강의가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뭐가 빈 곳이 있나 확인해 가면서 여러 가지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강의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파트 역시 우리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파트의 단답형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한 주기성이 있는 문제를 골라서 고민을 해서 만든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에 관련된 것은 오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집단에서 일부를 샘플링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오차 두 가지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바로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라는 거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이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표본 편의가 있습니다 샘플 바이언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과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예측 조사를 할 때 우린 뭐로 했냐면 전화부로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전화를 갖고 있는 가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오차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거 대표적으로 표본 편의의 한 사라다 즉, 표본오차의 한 종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보기에 보시면 이와 같은 샘플링 바이언스는 뭐에 의해서? 자, 랜덤화, 확률화에 의해서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 우리 문제에서는 오답보기가 아니지만 올바른 보기라는 거 2번, 3번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표본오차라는 것은 샘플링함으로 생겨서 발생하는 오차다 즉, 하지만 이와 같은 표본 크기를 무한대로 많이 크게 하게 되면 결국은 전수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즉, 표본오차는 표본 크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지만 비표본오차는 표본 크기와 관련이 없는 거죠 따라서 잘못된 오답보기라는 건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본오차는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오차는 감소한다 하지만 비표본오차는 그와 같은 표본 크기와 관련이 없이 표본 크기가 많아지게 되면 비표본오차는 항상 발생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표본오차라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서베이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코딩을 잘못해서 생기는 오차 그와 같은 것들 대부분 다 비표본오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생변수에 관련된 거예요 파생변수, 우리 변수는 크게 요약변수와 파생변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약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계변수라고 해요 우리 엑셀에서 필터링해서 집계 만드는 변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거 요약변수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요약변수는 어떤 분석할 때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여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요약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파생변수는 뭘까요? 기존에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사람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변수라고 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서 여러분, 체지방지수라고 알고 있죠 체중과 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변수 체지방지수 대표적인 파생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파생변수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나만 갖고 있는 데이터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 데이터 분석 활용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표현 여기서 2번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요약변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비모수석 검정에 관련된 문제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해당되는 모수석 검증과 비모수석 검증을 서로 페어로 연결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히려 그 부분이 출제빈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비모수석 검정, 런 검정, 위콘스 검정, 부어 검정도 있죠 물론 카이스퀘어 검정도 대표적으로 독립성 검정, 적합성 검정 다 비모수석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 또 이용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한 집단의 분산의 검정을 할 때 카이저어 검정을 이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바로 모수석 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그래서 4번이다 또 하나 여기서 다른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한 집단의 분산을 검정할 때는 카이저어 검정이다 하지만 두 집단의 분산을 추정할 때 쓰는 검정은 F 검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빈도가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는 여러분 크게 3개의 장으로 구분하자면 R 기초와 데이터 마트 편이 있고 또 하나 파트는 통계 분석, 즉 다별량 분석 파트가 있고 또 하나 큰 파트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가 있어요 저는 나는 시간이 없고 학습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은 저 같으면 목차 구분을 해서 한 파트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거의 40%에서 50%는 어디에 등장하게 된다?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 크게 크게 목차별로 하나씩 정리해 가는 거 굉장히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4번은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 우리의 군집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1번, 2번, 3번 다 옳은 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코사인 유사도가 단답형 문제가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고 맨하탄 거리가 우리 계산 문제로 등장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지만 유클리데안 거리는 너무 쉬워서 출제가 안 되고 있고 4번의 바알라노비스 거리는 최근에 단답형으로도 출제가 됐고 객관형 문제로도 출제가 됐다 즉 바알라노비스는 공문상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표준화와 상관성, 즉 통계적 거리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바알라노비스 거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우리 5번도 역시 군집 분석의 한 가지 혼합 분포 군집이 정답인데요 자 군집 분석 중 모형 기반의 군집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군집 분석들이 여러 가지 섞여져 있다 대표적으로 유사한 프로세스가 바로 K-means 프로세스와 유사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혼합 분포 군집이다 물론 정답은 2번이지만 여러분 EM 알고리즘,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단답형으로 아주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 미리 예상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군집 분석이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높아요 또는 PCA라고 할 수 있는 주소문 분석이 출제 빈도가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비록 실기 파트가 없지만 우리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전체적으로 처음 해야 되는 분석들이 다 PCA와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파트가 출제 빈도가 높은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층적 군집 분석에 해당되는 군집 간의 거리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최단 연결법 또는 단일 연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2번 차시에서는 이와 같은 최단 연결법 또는 평균 연결법이 출제 시험 문제 대표적으로 예상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최근 출제 경향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 S&A 분석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의 과거에는 출제 범위가 아니라서 모두 다 정답 처리했지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문제에 절대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과 관련된 키워드가 하나로 등장하게 되면 관련해서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즉 1과목에 나와 있는 S&A 분석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3과목에서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요즘 출제 경향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은 거 우리 argue, argued, arguing, 여러 가지 데이터에 관련된 동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이와 같이 해당되는 어그를 찾는 거 우리는 stemming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출제된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비정형 데이터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추출 형태는 비정형 데이터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정형화시켜서 행렬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정형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는 첫 번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stemming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에 다중공성성이라는 거 독립변수 간의 서로 상관성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하게 되고 그 같은 문제점 해결 방안 알고 있는 거 포인트고 다중공성성에 관련된 개념하는 거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개념 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나요 바로 vif라고 할 수 있는 이 v의 약자가 뭐냐면 바로 분산이라는 약자예요 분산 팽창 인자가 바로 vif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값이 10을 넘게 되면 다중공성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계 개수의 기울기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로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문제 보고 정답안을 가리는 것보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다중공성성의 정의를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자 우리 핵심 체크에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억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4번 문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번 문제 보시면 결정개수라는 거 r2라는 거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증가한다 결정개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결정개수다 그래서 뭘 보고 확인한다 수정된 결정개수를 보고 확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아시는 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확률적 회본주출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단골 메뉴에요 객관형 단답형 가릴 거 없이 언제든지 주기성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칭화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개통 문제 개통주출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주기성 있는 문제라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중간에 오디오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이번에는 2번 눌러주시면 감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ADS-P 시험 관련해서 제가 간혹 질문 받는 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ADS-P 시험 과연 우리 데이터 분석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과연 필요한 라이센스 시험인가 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응답을 드리는데요 비록 ADS-P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서 약간 느끼는 건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해당되는 직장인이라면 여러분 해당되는 분야에 어떤 부분은 교직법이 만들어져 있을 테고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강의 들으시면서 대학생이라면 내가 해당되는 전공 분야의 어느 파트의 일부분은 내가 전공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ADS-P 시험이라는 성격 자체는 이와 같은 걸 가장 밑바탕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식은 깊지 않지만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지식에다 여러분 관련된 데이터 분석 활용하려고 한다면 약간 해당되는 통계 패키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R도 좋고 파이썬도 좋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 통계 패키지를 활용을 해서 현업에서 또는 직장에서 활용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여러분 강조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팁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 토익 공부 많이 하실 거예요 약간 이와 같은 데이터 분석 토익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약간 제한된 시간 내에 함축해서 몰입해서 했을 때 굉장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대, 우리 시대 때는 데이터가 너무 곳곳에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활용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말 그대로 내가 직장인이라면 현업에서 간단하게 보고서, 미팅 또는 브리핑 할 때 내 데이터를 바로 30분 안에 간단하게 분석해서 시각화시킬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학생이라면 여러분 보고서에 딴 사람이 써 있지 않던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벽이 높게 생각했죠 그동안에 하지만 이 벽 그닥 높지 않다고 저는 단정져서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굳이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이터 분석 활용하는 거에 많은 시간 투자하면 그만큼 경쟁력 틀림없이 갖출 수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기성 있는 문제, 앙상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나온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해당되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부스팅에 관련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에다 가중을 줘서 표본을 추출하는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스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랜덤 포레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배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기조직하지도 SOM이라고 하게 되죠 물론 뒷문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MDS, 다차원 척도법과 자기조직까지도 개념정이 혼란스러워서 서로 바꿔 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SOM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ANN과 비교해서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NN은 말 그대로 지도학습이고 SOM은 비지도학습이죠 그 차이점도 있고 구조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즉 SOM에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입력층과 경쟁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되는 보기는 경쟁층을 물어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극한하면 안되고 이 경쟁층의 노드가 있어요 이 노드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 노드 가장 가까운 노드를 우리는 3번에 Best Match Unit이라고 하게 되고 취약해서 BMU라고 하게 됩니다 이 노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구요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딱 한 번 출제되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에 따르면 3번이 나올 가능성이 단답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데이터 정기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QQPLOT 또는 샤피러 오비크 테스트 The Enders Darling 이라고 하는 검증도 역시 정기성을 확인하는 검증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실기를 안 보지만 이 정기성을 왜 보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서 분류나 예측을 하고자 해요 하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 다 어떤 데이터 정기성을 만족할 때 좀 더 훌륭한 분류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데이터 변환을 해야 돼요 그죠? 이 히스토나 또는 QQPLOT이나 샤피러 위크를 통해서 아 이게 대칭이 비대칭이구나 그러면 약간 데이터 변화를 통해서 우리 정기분포 모형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우리 분석 모형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 때문에 데이터 정기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기 오타가 있네요 정기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인데요 더빈 라스는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문제다 또한 우리 잔차 분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 잔차 분석을 통해서는 여러가지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덤으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KN 알고리즘 제가 2번 차시에 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단답형 문제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 즉 지도학습에서는 두 가지로 또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학습 방법에 따라서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을 통해서 분류 모형이든 예측 모형이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분류를 하는 또 예측을 하는 모형이 있을 수가 있고 KNN처럼 분류 모형을 만들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사례 기반을 통해서 분류나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KNN 알고리즘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사례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이다 또는 다른 말로 게으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구요 단답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거 더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정답은 3번인데요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렵다 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번인데요 우리 군집 분석은 비지도학습입니다 우리 모형 평가에 관련돼서 모형 평가는 분류 모형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계량화시켜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예를 들자면 앙상블 모형에서 백인과 부스팅과 랜덤 포레스트가 있으면 누가 더 정확도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거 교차 검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블 체킹 확인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지도학습은 그와 같은 방법이 없어요 내가 군집수를 두 개를 할지 세 개를 할지 뭐가 좋은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비지도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군집 분석의 타당성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걸 물어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신뢰 개수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 전찰시에서는 이익독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이익독표라는 것은 지도학습 방법이죠 하지만 이번 찰시에 항상 옥성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부분은 제가 2월달 메타버스 강의할 때 그때도 역시 언급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의 교환 2월달 강의 아마 드릴 거예요 자 우리 15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5번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대로 메모해 주시면 나중에 기억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의사결정나무와 인공신경망 모형과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을 해요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의사결정나무에 특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말 그대로 등분산성 정규성 이와 같은 수학적 가정을 하지 않은 비모수적 모형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구요 실제 그래서 실무에서는 의사결정나무를 별로 안 써요 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뭘 쓸까요? 랜덤 포레스를 더 훨씬 많이 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6번 문제 저 나름대로의 기본 느낌상 느낌상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분산분석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회계 분석에서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 분석표 저는 이 테이블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정개수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 독립변수로 얼마만큼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체 변동 분해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분자가 66이고 분모가 286일 때 해당되는 결정개수 값을 구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분산분석표가 회계분석에 나오는 것은 회계분석의 분해 과정이 분산분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산분석표가 단순한 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회계분석에서 회기모형의 유일성검정을 뭐로 하죠? F검정을 하게 되죠 이 F검정이 크다는 건 뭘까요? 보시면 오차보다 회기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점점 기울기가 0에서 멀어진다는 걸 의미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F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회기계수가 0에서 멀어진다는 거다 다른 말로 이해하면 회기모형이 유의하다는 표현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 분산분석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언젠가나 우리 시험에서 이 표에 브랭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값을 넣는 거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출제된 것이 아니라 출제된 건 우리 결정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이 F값을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중간에 빈칸을 내서 들은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우리와 관련된 다른 사회조사 분석사 문제에서는 굉장히 출제빈도가 높은 출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도 있습니다 17번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조직하지도 SOM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장 수험장에 가셔서 긴장을 하시게 되면 그 개념이 확실치 않으면 이게 그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향상도 곡선이랑 연관성 측정 지표의 향상도랑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향상도 곡선 하나는 리프트입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ROC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출제되는 모형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된 문제 정말 너무나 많아요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그 수가 아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실 겁니다 또한 빅분기, 빅대에서 분석기사 실기 파트에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고 해당되는 거 바로 ROC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집단의 평균이 같은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지를 검증해야 한다 우리 시험 문제 꼭 이렇게 나와요 두 집단의 분산에 대한 추정 검증 뭘 이용한다? F분포를 이용한다 한 집단의 분산을 할 때는 뭘 이용한다? 카이 제곱을 이용한다는 거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주선분 분석은 중요하다고 했어요 주선분 분석이 왜 중요하냐 차원을 축소를 해야 돼요 우리 분석 모형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 어떤 게 좋은 분석 모형일까요? 자 이런 걸 거예요 우리 분석 모형을 학습을 시키는 트레인 데이터를 딱 했더니 좋은 분류 능력을 보여줘요 그죠? 우리 일반화 할 때 우리는 그걸 좋은 분석 모형이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복잡한 분석 능력 즉 오버피팅된 복잡한 분석 모형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원을 축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차원 축소와 관련된 기법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주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차원을 내가 몇 차원까지 축소를 해야 되는지 어떤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평균 고유값이 1 이상일 때 또는 고유값 누적 비율이 70%에서 90% 사이일 때 맨 마지막에 스크립프란스를 통해서 교육이 완만해질 때 우리는 몇 차원까지 축소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1, 2, 3번은 해당되는 것 고려되어야 하는 대사 나머지 4번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해시기열에 관련된 문제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특히 우리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저는 이번에는 계절 요인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절 요인에 관련된 것은 고정된 주기라는 거 여러분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이스크림 판매는 여름에만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 맨 마지막 문제가 그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순환 요인 불규칙 요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출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차시 계절 요인 예측을 해 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불규칙 요인과 관련된 부분 순환 요인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정의 더블 체킹하는 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2번 역시 우리 해당되는 예상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위로 같은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은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다 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텀을 보게 되고 제가 만약에 출제의 의원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게 돼요 아마 그거는 누구나 시험을 많이 이 분야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한테 100% 합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 ADSB 시험이라는 성격은 뭐냐면 아주 고득점하기는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말 그대로 고득점이라고 한다면 한 85점 이상 맞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합격자 분포가 거의 어디에 몰려져 있냐면 65점에서 75점 사이에 거의 80% 이상이 몰려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다 100점 맞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문제들이 각각 한 두 문제 1과목에서 한 두 문제 2과목에서 한 두 문제 3과목에서 3문제에서 4문제는 꼭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22번 문제는 회기분석에서 기본 가정 조건들이 있어요 얘는 선형성을 만족했나 또는 등분산성을 만족했나 이런 같은 가정 조건이 만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잔차 분석이라고 하게 돼요 잔차라는 것은 우리 표온해기선의 오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측치와 표온해기선의 차이를 우리는 잔차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차라는 개념은 뭔가요? 오차라는 것은 모회기선과 실제 관측치의 차이점이에요 하지만 우리 모회기선을 알 수가 없잖아요 모집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차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즉 오차와 잔차의 개념은 서로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나무니 여러가지 출제 포인트가 많아요 그죠? 일단은 기본 개념으로써 정지규칙 가르치기도 있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나무라는 것은 제기적 분할을 해요 제기적 분할이라는 것은 한 개의 직단에서 두 개를 쪼개져 가서 하게 되죠 그죠?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문제 4번에 보면 이와 같은 의사결정나무를 통해서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가설검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설검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제1종 오류와 2종 오류 검정력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2월에 했던 메타버스 강의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 2차 메타버스 2월에 했던 메타버스 강의가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 5월에 메타버스 강의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학률 P-value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귀무가설이 맞다는 전자 하에서 관측된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유의학률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귀무가설이 굉장히 맞을 확률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고 다른 말로 귀무가설에 대한 강한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말로 귀무가설 너는 거짓말이야 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에 관련된 것은 유의학률이 클 수로가 아니라 유의학률이 작을 수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연간 분석 관련해서 1세대 알고리즘을 물어봐요 우리 예상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A-priory 알고리즘, A-priory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빈발 아이템 크기가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FP-gloss 알고리즘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의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결정나무는 목표 변수가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우리 기준이 달라져요 또 해당되는 불순도 측정하는 것도 달라져요 우리 진입과 물어보는 문제 계산 문제로 등장하게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진입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순위적으로 계산해서 풀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계신적 구직 분석에서 맨하튼걸이 구하는 문제 등장한다 할 수가 있고 진입과 구하는 문제 또는 모형평가에서 혼동행유를 이용해서 각각의 평가지표 구하는 문제 맨 마지막에 우리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계산 문제 이렇게 네 가지로 추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오늘 또 여기 차시에서 나오게 보면 여러분 그 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계산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답은 연속형은 회기나무라고 하게 되죠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번인데요 우리 스테밍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파트가 없잖아요 ADP 시험에는 있어요 ADP 시험에서는 스테밍과 코퍼스라는 거 굉장히 출제빈도가 높아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테밍이 나왔어요 그럼 코퍼스라는 것도 등장하게 될 거예요 코퍼스라는 건 말 그대로 분석 대상이에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 연설을 했는데 그 비정형 데이터 연설문 자체가 바로 코퍼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절차 중 데이터의 정제, 통합, 선택, 변환 과정을 거친 구조화된 단계로써 더 이상 추가적인 절차 없이 추가적인 절차 없이가 키워드예요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 마이닝 알고리즘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코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데이터 마이닝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수정해 주세요 너무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웃라이어에 관련된 문제예요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아웃라이어를 검색하는 것 물론 상자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또는 평균으로 곱하기 3배의 표준편차를 이상치로 점검하는 ESD 알고리즘도 있어요 물론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너무 실무적으로 이상치 판단에 너무 몰입하지 않아요 물론 결칙값들은 포함이 되면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결칙값들은 당연히 제외시켜야겠죠 하지만 이상치를 제거한다는 거 상당한 고민이 생겨요 왜? 그만큼 정보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굉장히 심려를 여러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과 고민하에 제거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오답보기에서 무조건 이상치 제거하고 하게 된다? 무조건 100% 오답보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성분 분석의 개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다음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주성분 분석은 차원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축소를 필요 않고 정보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이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산이 최대로 되는 주성분 축을 찾게 되죠 분산이 가장 큰 걸 제1주성분 그다음 걸 제2주성분으로 하게 되는데 1주성분과 2주성분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잘못된 건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30번 문제가 최근에 출제됐던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분해 시계열 단순하게 순환요인, 불규칙 요인, 계절 요인만 암기하고 있는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가 등장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혼란이 느껴져요 여러분의 힌트를 보시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시계열 자료는 말 그대로 특정 주기별로 피크가 만들어져요 이와 같은 걸 우리는 계절 요인이라고 하게 돼요 우리 세 번째 그림 굉장히 불규칙해요 이와 같은 걸 불규칙 요인이라고 하게 되고 맨 위에 그림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것 추세 요인이라고 하게 되죠 즉 기존에 있는 문제를 약간 틀어서 문제를 내게 되면 다음과 같은 30번 문제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번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파트에 단답병 문제로 등장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문제 등장하게 되면요 하지만 별반 없어요 우리 인공신경망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죠 그 신경 각각의 우리 은익층의 값에서 가중치를 곱해주고 그 값에서 뭘 더했나요 바이어스를 더해 주게 되면 그게 전체 신경 가중치 합이에요 거기에 뭘 활성 함수를 거쳐서 출력층으로 만들어지는 게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은익층이 두 개의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0.3이래요 그죠 그럼 0.1이랑 0.3이랑 곱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마이너스 0.3은 또 0.1이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0.3이랑 0.1이랑 곱하고 그 값에다가 우리 바이어스 값을 0.1을 더한 값 그게 바로 출력 값이에요 그 값은 뭐랑 다시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예를 들면 그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한다면 0.5보다 크게 되면 1로 분류하게 되는 거고 0.5보다 작게 되면 0으로 분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공신경망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2번 문제인데요 데이터 범위가 같아지도록 데이터 값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해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우리 시점과 관련된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스케일링 방법은 표준화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지갑을 구할 때 표현하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분모가 어떤 원하고자 하는 특징 valuable 또는 feature의 표준편차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변수의 평균으로 뺀 값 이게 바로 표준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을 0 또는 분산을 1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믹스맥스 정규화 과정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주의하실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특정 데이터를 주어지게 되고 믹맥스 정규화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 저 같으면 출제 내겠어요 왜? 문제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내는 거 근데 실제 이게 데이터 분석할 때 써요 이 두 가지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규화를 시켜요 왜냐면 각각의 변수의 단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분류 모형의 특정 값 0 이하로 수렴될 수 있거나 무한대 값으로 발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전처리 작업을 해야 된다 두 가지 개념 정의를 아는 거 지금까지 출제가 믹맥스는 한번 나왔어요 하지만 두 가지 계산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많은 것 여러분 해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번 문제인데요 회기 분류 둘 다 사용 가능하며 지도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것도 오타가 생겼네요 구분하는 경계와 데이터와 멀수로 가장 좋은 모델을 선정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이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경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SVM, Sub-Vector Machine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개의 데이터 A군집과 B군집이 있어요 두 개의 군집을 가장 명확하게 경계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계선이 각각의 가까이 있는 데이터와 가장 멀리 있어야겠죠 이거를 마진이라고 해요 이 마진을 최대로 했을 때 오버류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알고리즘, Sub-Vector Machine, SVM이라고 하게 되고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파트의 단답형 문제로 나왔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굉장히 교집합이 만들어져 있는 문제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인데요 제가 연관성 분석에서 세 가지 측정지표 반드시 시험 문제에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우리 막연하게 공식만 외우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개념을 너무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연에 의한 발생한 것이 판단하기 위한 것 대표적으로 향상도라고 해요 여러분 보기 해설에 보시면 우리 분모가 뭔가요? 우리 A를 구매하고 B를 구매할 때 분모가 B를 구매할 확률이에요 그죠? 그럼 분자가 뭐예요? A를 구매하고 B를 구매할 확률이에요 그죠? 이 B가 바로 향상도라고 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우연, 우연의 연관교칙이 우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바로 향상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지도 신뢰도가 높게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뭘 체크를 해야 돼요? 향상도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이 향상도 값이 1이 나왔을 때 또는 1보다 컸을 때 또는 1보다 작았을 때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 대표적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KN 알고리즘 제가 이번에 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사례 기반 학습 또는 게으른 학습이라고 하게 돼요 새로운 데이터 입력받아 모른 데이터들과 거리 계산하고 가장 가까운 K계의 데이터를 선택하는 사례 기반의 학습 알고리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KNN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따로 알고리즘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가까운 거리에 K를 3이라고 하게 되면 그 주위의 세 개의 다른 모형을 그 데이터를 확인하게 돼요 어? 너 뭐야? 너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세모야 그럼 너는 동그라미 군집이야 라고 하는 거 분류하게 되는 거 KNN 알고리즘이다 즉 지도학습의 학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나눠진다 모예를 통한 분류와 예측이냐 아니면 사례 기반을 통한 분류와 예측이냐 대표적인 우리 사례 기반을 한 알고리즘 KNN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데이터 분석 3, 3과목까지 마쳤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메타버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록 국가공인 데이터 자격증 하는 강의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데이터 분석을 정말 자주 활용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데이터 라이선스는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제 두 번째 목표가 있다면 우리 주위에 데이터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 굉장히 해당되는 전공자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고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되는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같은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 이 벽을 조금씩 무너뜨려야 되는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를 하게 되고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데이터 라이선스 관련된 분야를 떠나서 데이터 분석 활용 측면에서 언제든지 질문이 계시면 제 이메일 또는 를 통해서 내용을 주시면 성실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우리 2월 강의 5월 강의 다 해당되는 교환 자료 아마 배포해 드릴 거고 다운로드 받으실 겁니다 아마 그 안내 받으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합격만 하시면 되죠 합격하시고 여러분 해당되는 현업 부서 직장인이라면 현업 부서에서 또는 아니면 학생이라면 여러분 학업 쪽에 관련된 거 데이터 분석 활용하는 거 기본 지식 활용하시고 해당되는 그 통계 패키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최종적으로 토요일날 여러분 다 모든 분들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 또는 저를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우리 합격 꼭 기원합니다